히말라야산 더블 포인트입니다. 천연 더블 포인트에요. 얘는 굉장히 투명하네요. 그리고 요 위에 난 수정 기둥들이 굉장히 이뻐요. 뭔가 절벽 위에 나무들이 쪼롤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인디언 천막들, 인디언 집들이 절벽 위에 쪼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레이저 형의 형태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네요. 이런 것은 레이저 형으로 어떤 침술, 침작업, 휘빙 작업에 아주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형태네요. 히말라야 수정 더블 포인트가 천연에서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구요. 1년에 산출되는 양이 극히 드뭅니다.